금기를 어기고 산신자리에서 쫓겨난 궁유주제. 얘 말하는 거 봐라. 야,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미드 보고 있었어. 목격자 진술이랑 사건 현장이 묘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. 여우복에요. 거기서 봤어요, 그 남자. 요새도 기다리나? 죽은 여자친구. 너무 닮았어. 그 얼굴, 목숨. 21년 전 여우복에 우리가 마주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